이거 봐 이거 봐 다 쳐 야 물만 쉬고 담배를 냉장고에 넣어놨어 병 친척이다 이런 씨X야 야 존나 시원하니까 담배를? 담배가 냉장고 안에 있어? 청량감 오죽이다 야 센터 없다 4벽 4벽 하나 7번 뭐 있어 어 7번 뭐 있겠지 에이 안보여 웨클 아 추웠다 외벽 철다리 센터 나이스 아프겠지 연마 도움다운 다리쪽에 연마 철다리쪽 하나 외벽 끝에 철다리 하나 그대로 철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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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담배 개 시원하니까 야 근데 그 시원하겠다 진짜 야 야 씨X야 여름에 히트 치는 거 아니야? 나도 생각도 못했네 씨X 왜 그이 들어가있냐 하루종일 찾았네 야 김구가 훔쳐간 줄 알았어 쌍놈 시끼 내가? 센터 없다 야 훔쳐가도 철없는 열아홉살이 훔쳐가겠지 아 그렇지 7번 수납 오케이 B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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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세 명 들어왔어 지금 기업자 다 들어왔어 B B B B B B B 하나 더 기업자 하나 더 기업자 하나 더 기업자 하나 더 아 C만포 C만포 이거 왜 이런 안포 와우 오 간지포 1년 이미를 하라고 피시방 갔는데 아 나 이 시간에 무조건 크레저인가요? 클렌저 이때 활성화 되니까 여러분 클렌저를 활성화 시켜주십쇼 클렌저 이나 해 이씨 공방하지마 이거 여기에 또라이 있습니다 여기 김두 개 또라이야 야 내가 정상인인지 씨라 내꺼 네가 정상인이 개뿌리 따라다니지마 이 변태새끼야 왜 따라다니 3,4분도 아니고 정신이 떨어져서 외부 하나는 4벽 하나 4벽 둘을 하나 더 야 네가 4번 버렸던 이 팀 외벽 둘 외벽 둘 외벽 둘이에요 둘 다 있어요 4벽하고 외벽 4벽 외벽이요 7번 수납 4벽도 있어요? 수납다운 외벽 외벽 이거 이렇게 되면 돌릴거야 아 하나 4벽 아니야? 최선데이 나스 포즈데이 없어 15다운 나스 빨간 캐릭터에요 도망갔나본데? 나 매트로 파트에요 어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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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때리고 있어 네가 때리면 뭐해 킬은 시크미가 먹는구만 야 이거 6분만에 끝나겠는데? 나 1분 있냐? 야 B 달려 조져 내가 달렸는데 이거 100% A 오거든 이거 내가 막을게 자 아 뭐야 어 뭐야 한 명 간다 야 2.5 센터 4번 간다 내벽 하나 센터 4번 간다 내벽 둘 내벽 둘 철다리 하나 야 야 담배 다 폈어 끝났다 철다리 있어 그대로 철다리 그대로 철다리 그대로 칠 안보이고 외벽 둘 있어요 둘 있어요 철다리 있어 철다리 뒤에다 있다 이케 다 있다 철다리 철다리 뺐다 뒤에다 있어 나 아 야 7번 스나다 7번스나의 외벽 어디 몰라 하나는 낙엽아 나이스 7스나 10번은 외벽이 아 4번 power 아 4번 인터네라서 4번 들어왔어 centre row 들어가 이제 김구 죽는다 발 소리 할 뻔했어 나 GZ 쌀 뻔했다 냈써 이 knocked 얘 나스 7번에 있던 놈 나스 7스나 내 새끼 존나 변태 새끼거든? 아까 여기서 나 째리고 있었어 잘 봐 째려! 어째 어째다 야 손 따라와 10호 거기 있었어 야 고탭 짓는다 야 7스나 나 때려봐 할게 형 믿지? 안 믿어 얘 긴구 죽어 내가 발소리 존나 내고 있어 내가 야! 내려갔어 내려갔어 권총 왜 까먹어? 여유롭게 권총 야 하늘이가 에이스야 야 하늘이 잡으러 가야겠다 7스나 간다 7스나 간다 아니 그 클렌 들어가면 되잖아 클렌저 활성화되어 있는 클렌 야 하늘이가 에이스였어 하늘이가 레이스였어? MC 역시 MC 하늘! 야 이 허접더라 빨리 잡아 MC 하늘 잡으러 갈게 센터 또 없다 외벽 외벽이야 외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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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안보여 있다 있다 하나 더 철나리 하나 더 나이스 하늘이 7 하늘이 7 하늘이 7 야 근데 쟤 7에서 사냐? 야 7.5로 갔거든? 라스트 모른다 얘 에이스 죽었어 야 히퍼 여깄다 7에는 없을거 같은데 4번 각이야 4번 각이야 4번 각 3번 각이야 3번 뒤치기 각 아니야 완전 각이야 완전 각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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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4번 4번이야? 빠진다 4번 각이 쟤네 5번 각이라고 3번 각은 4번 각이 여기 지금 김고만 이러는게 아니구요 여기 보면은 현우라고 맨 꼴등짜리 한 놈 있거든요 아닙니다.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. 흐어어어 여기서 제일 정상인 아 얘 또라이 얘가 또라이 베리노말입니다 베리노말 얘랑 긴고랑 아주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베리베리 가가가 현재 하나 있다 뒤끼뚜 나 신건데 못들어갔어 야 들어와 그냥 뒤끼를 딸비 뒤끼를 딸비 나와냐 설하고 있어 설하고 있어 하고 죽었어 아니 설하고 있어 하는데 다 죽었어 B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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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안돼 A A 하늘이가 있어 하늘에도 쫄았냐? 아 하늘이 죽나보다 MC이네 왜 이기지 아 시발 야 뭐야 괴자해 괴자해 뭐야 뭐야 상승아 상승아 오하늘이 야 우리 게임 스파이 있다 저거 방풀이야 와박당했어 야 이 병신들아 A가 그냥 A A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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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빨리 끝내야 돼 쟤 이제 1분 남았어 그니까 다솜이가 하늘이인척했어 야 가자 A로 야 가 실거 없어 가 가 가 가 유정이었네 가자 하나 더 있다 어 어 늦게 줬어 늦게 줬어 뒤끼를 없을걸? 야 사랑을 시작하니 지 봐 지 봐라 지 봐라 지 봐라 지 봐라 지 한 명이 온다 나 얘기했다 뒤 내가 보고 있어 뒤 내가 보고 있어 그렇대 하늘이 뒤에 있다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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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나 웃기네 왼쪽 3번쪽 있다 붙어있는 너 하나 3번쪽 하나 1번 하노리 따운 1번 탁 3번 왼쪽 예방 2번